저희들 콘서트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콘서트에 앞서서 저희 임원들의 임명장의 순서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명장은 우리 김지은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총 홍보가수 이르기까지 15명의 우리 임원들이 수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지은 대표님의 임명장을 사무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추대장 성명 김지은 직책 대표회장 귀하를 통일사랑전문예술인협회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기에 이 추대장을 수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통일사랑전문예술인협회 회원일동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부터 열다섯 번째 임명장은 우리 김지은 대표님께서 소외해 주시겠습니다. 부회장의 이소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진아 국장님과 노영수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정님 괜찮으시고 임명장 성명 이소연 직책 부회장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한 번 찍으시고 사진 한 번 찍으시고 자 다음 정진아 국장님 노영수 단장님 준비해 주시고 혼자 단장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예술국장 정진아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카페에서도 정말 핫한 활동을 하시면 우리 정진아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영수님 어 노영수님 하셨고 다음 순자님 이어서 김학재님 김광수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명장 성명훈장 직책 반장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한 명 찍으시고요. 네 자 사진 한 명 찍으시고 이어서 한미라님 한미라님 미래를 보실게요. 김학재님 하셨다고요? 김학재님 하셨고 김학재님 김강성님 김간미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케이 자 한미라님 무대로 보실게요. 임명장 부단장 한미란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사무국장의 김광성님 또 김강미님과 박진호님 박용식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노란 옷이 아주 너무나 제가 입어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주 러블리한 네 의상 자 좀 더 아프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제 한 번 외우시고 네 임명장 직책산무국장 성명 김광성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임명장 넣지 마시고 단체로 임원들 사서 찍으실 거니까 넣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네 자문위원회 김강민님 박진호 하셨고요. 위원장 박진호님 오시고 박용식님 유미김님 태호님 문효주님 네 쭉 준비해 주세요. 자 운영위원장의 박진호님 임명장 성명 박진호 직책 운영위원장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미김님 안오셨죠? 유미김님 지나가고 임명장 성명 박용식 직책 홍보국장 내용 이하 동문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네 태호님 네 그래서 노래 두 번 쓰십니다. 태호님 태호님 네 홍보 성명 태호 직책 홍보 대사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효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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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윤서님 김채용님 정아린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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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앞으로 한 번 일부 앞으로 인명장 인명장 성명 문효주님 문효주님 직책 홍보 대사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윤서님 오시는 대로 하기로 하구요. 김채영님 자 이제 나머지 분이 안 오신 관계로 인명장은 김채영님을 마지막으로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인명장 강 성명 김채영 직책 홍보 가수 내용 이하 동문 자 수상하신 모든 분들 무대로 석장 들고 무대로 올라오세요. 네 모두 네 빨리 무대로 올라오셔서 단체사진 한 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인명장 들고 다 펴시구요. 이렇게 다 펴시고 단체사진 네 찍고 자 우리 국장님이 오시면 다시 찍는 거라고 이렇게 선택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하시죠. 표정들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말 좀 하셔. 그렇지. 선수하겠습니다. 선수. 선수. 우리는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들이다. 우리는 평화콘서트 100회를 위해 당국같이 선수한다. 하나 우리는 협회를 위해 윗절일구하고 단합되어야 한다. 둘 우리 통일 무대를 위해 봉사정신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셋 우리는 서로 예우와 전쟁을 지키며 남북통일의 문화육성을 위해 하나와 같이 힘을 써야 한다. 넷 우리는 협회에 어떤 남건과 시련이 올지라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 다섯 우리는 무대를 위해 한식돌이 될 것을 맹세한다. 여섯 우리는 이 선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시간이 백회 콘서트가 되는 그날까지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세계에 알리는 평화콘서트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2928년 10월 19일 우리 통일 협회 가수들 육동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일예술인협회 대표 김지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사랑전문예술인협회 대표이면서 회장입니다. 얼마 전 제1회 평화콘서트를 개최하고 성대리지역 진행되었지만 오늘 또다시 제2회 통일사랑평화콘서트를 열게 되어 가슴 벅차고 많은 것을 감동받는 순간이 될 절로 생각합니다. 협회 임원회원 전체 여러분 저는 협회대표라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평화콘서트를 진행하려 있어 열악하고 미숙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100회 콘서트가 되는 구날까지 열심히 흐트러짐이 없이 뛰고 또 뛰어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여 콘서트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여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회원 모두가 단합이 되고 함께하여 100회 하나송이 울리는 메아리 콘서트 함성을 다 같이 지르자는 것을 약속 권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통일사랑 전문 예술인 협회가 무궁무진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 전체의 임원이 하나가 되어 정국의 정국의 평화 콘서트의 백회 마지막 기대를 꽂을 때까지 다 같이 통일 콘서트로 평화를 위하여 이 팀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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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